여보세요 나 형이랑 얘기한다고? 나 이제 내렸다 아 형이랑 얘기한다고? 목소리부터 아주 그냥 새콤하네 뭐가? 목소리가 새콤하네 왜 새콤한데? 나중에 뾰족뾰족하게 아이쇼 먹는 거 같은데 뾰족뾰족하다니 아니야 아니야? 응 그럼 아이쇼가 아니라 아이 달하겠네 그렇지 아이 달하네 형이랑 지금 얘기하느라 내가 너무 씹은 거야? 못 받았다고요 씹은 거잖아 못 받은 거 아이 없어 내일 주간 아니니? 맞지 주간인데 지금 안 자는 거니? 뭐 저번 주간에도 엄청 늦게 다닌 적이 있거든 자기야 응? 왜 이렇게 자꾸 내 말에 톳 알지? 알았다 미안하다 힘드네 뭐가? 힘드네 오랜만에 여기 톳 안에 공격 들으니까 재밌지? 응 힘드네 재밌지? 아니 너무 힘들어 형한테 그런 말 들을 때가 너무 무서워 왜? 너무 무서워 나 혼내는 거 같아 무서워 장난으로 자신감 떨어져 장난으로 하는 건데 장난도 무서워 야 말투부터가 장난이잖아 아니 아닌데 아이션데 완전 아니야 말투부터 장난이 없어 아이매워 아이매워 아니야 장난이였다 이거 완전 진심이면 진심이면 쌍겨봤겠네 야 진심이었으면 이렇게 안 하지 진심으로 삐지마 아무래도 하잖아 진심이면 니는 그거야 야 너 혼낼래? 이렇게 되는 거지 삐지면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아는데 침대 돌아 놓고 인스타만 보고 인스타만 보고 인스타만 보고 인스타만 보고 인스타만 보고 인스타만 보고 인스타만 보고